화면을 보시면 한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보시면 버튼이 밑에 하나, 둘, 세개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 제목들이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앞에 몇 글자가 있고 점이 뚱뚱뚱 찍혀있죠. 버튼 위에 있는 캡션들입니다. 그런 버튼인데 버튼의 캡션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글자예요.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Snippet이라고 하는 H3 정도 되겠죠. H3 밑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버튼을 클릭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구성할 것은 이걸, 이 모습을 이전에 우리가 코딩한 데서 이어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app draft.js 되어 있는 상황에서 Snippet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버튼 위에 나타났던 글자들이 이 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전체 문장이, 전체 문장이 여기 Snippet, H3 밑에다가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버튼을 만드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make three buttons. 자, using the Snippet. Snippet이 어디 있나요?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위에 있는 Snippet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힌트가 있어야 되겠죠? 힌트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뭘 쓰죠? 맵을 써야 되겠죠? 맵을 써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펑션, 이 펑션이 인버크되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표시되도록. 그렇죠? 이 펑션의 역할은 그 외에 초즈 Snippet. 그렇죠? 초즈 Snippet function이 하는 게 shows. 그렇죠? will show. 그렇죠? will show. each Snippet. each Snippet over?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Snippet over Snippets죠? 어디입니까? at the below of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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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밑에 있는 이 h3를 말하는 겁니다. 아, 계속 오타가 발생하는군요. 여기는 h3죠. 그렇죠? 여기 밑에 여기에 우리가 선택한 버튼에 해당되는 Snippet이 표시되도록.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게 샘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choose Snippet function. 이 펑션이죠. 이 펑션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힌트는 map도 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 놓아요? higher order function. higher order function. 이 higher order function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advanced javascript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펑션을 input으로 받거나, 펑션을 output으로 return하는 펑션을 하이어로드 펑션이라고 그러죠? higher order function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신체로 들었으니까, 천천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튼부터 표시를 해야 되겠죠? 방법은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예요? 위에 있는 Snippet. 이 원호석들을 불러와서 하나씩 버튼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Snippet. 맵을 쓰면 되겠죠? 맵에서 argument를 주고, 뭔가 결과 값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argument는 Snippet. 단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뿌려주면 됩니다. 버튼 만들고, 여기 버튼에 들어갈 부분,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이제 Snippet, argument로 받은 Snippet을 이용하면 됩니다. Snippet. 스브 스트링으로 쓰는데요. 스브 스트링에서 글자 몇 개를 뽑아내면 되죠? 한 일곱 개 정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뒤에 점 세 개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Snippet을 이용해서 버튼 세 개는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면 버튼 세 개가 나와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Snippet 밑에 이 전체, 이 녀석의 전체, 문장 전체가 표시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해줄 펑션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을 만드는 게 상당히 조금 미묘해요. 미묘한 게 펑션을 표시해야 됩니다. Choose Snippet 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버튼에 쓰일 부분, 일단 버튼에 쓰일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은, 온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Choose Snippet 펑션을 불러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키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키가 왜 들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이 키에 들어갈 만한 것이, 이 Snippet에 인덱스를 받는 것이 다당하죠. 그렇죠? 다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원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Snippet에 인덱스를 키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은 드렸었나요? 예전에, Array에 인덱스를 키로 삼게 되면은, Array에 어느 하나의 Element의 위치가, Array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거나 더하게 되면은, 전체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Array에 인덱스를 절대로 키로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한 앱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Choose Snippet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인덱스를 넘겨주고, 인덱스를 넘겨줘야지, 얘가 뭔가를 처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ippet에 인덱스를 받는다고 합시다. 인덱스를 받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펑션을 하나, 리턴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펑션을, 리턴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이걸, 이걸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공부했었나요?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했던 거죠. Higher Order Function. 펑션을 리턴하는 펑션입니다. 그렇죠. Choose Snippet은 Snippet이라고 하는, 아귀먼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어, 다시 보죠. Choose Snippet이라고 하는 것은, Snippet이라고 하는 아귀먼트를 받아서, 또 다른 펑션을 리턴하는 거죠. 리턴되는 펑션이 바로, 어, 여기 있어. Set. Set. Snippet. 그 다음에, Snippet 중에서, argument로 받은, 영혼연습을 argument로 받을 수 있습니다. Snippet.index. 그죠. Snippet.index. 그죠. Snippet.index. Snippet.index. 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렇게 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동작하지 않죠? Snippet.index.index. 란 argument가 없으세요. property가 없으세요. 그죠. 그러면, 맵에서 받을 때, 처음부터 index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이해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사라지고, Snippet.index.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Snippet.index에 따라서, Snippet.index이 설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표시되면 되죠. 여기. Snippet. 그렇죠. 그쪽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타나네요. 다시 뭐가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OnClick такая. cookiesock. од argument로 인덱스를 만들어줘야겠죠. 사실 원래 이 onclick 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function 그 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아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function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거나 그냥 데이터를 리턴한다고 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얘가 state를 바꾸고 state를 바꾸면 얘를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고 이걸 렌더링을 다시 하면 다시 얘가 또 state를 바꾸고 또다시 렌더링을 다시 하고 이게 무한 루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리턴하는 것이 function이기 때문이죠. value가 아니라. 그 function을 우리가 클릭했을 때 이제 곧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클릭하면 잘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지금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higher order function을 이용함으로 해서 higher order function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higher order function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단수명료하게 깔끔하게 정렬하게 됐죠. 그죠? 이게 펑시널 프로그래밍의 키포인트입니다.